됐어요. 그냥 땡큐해요. 타코야키를 꼭 먹어야 될까? 나 지금 좀 배부른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지만 타코야키는 맛있단 말이지. 그러므로 우리 뭘 먹어볼까? 먹어볼 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대한민국에. 추천을 한번 저희 어머니께서 추천을 네 똑같은 어 뭐지? 그 dji 카메라입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는 dji 오즈메프지구요. 아무튼 다교식 네트워크를 잘 못잡긴 한데 아무튼 괜찮게 잘 쓰고 있습니다. 타코야키가 다교식 네트워크를 잘 못착해서 자 타코야키가 지금 제가 본 것만 4개거든요. 타코야키가 있었고 한자 탕후루 라고 읽어요 진짜 탕후루에요 탕후루는 과일고치인데 과일고치에 새풍물을 익힌 거를 탕후루라고 그래요 저는 딱 한 번 먹어봤어요 되게 예전에 생활맥주 와데를 갈까 아니면 탕후루를 먹을까 와 탕후루에 먹었다 탕후루 와데로 로봇 과일고치 아 로봇 로봇 와데로 와 탕후루 사람 왜 이렇게 많아 갑자기 이건 반칙이지 에바지오 탕후루 하나에 얼마에요? 석긴거에요? 딸기맛 4천원이에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딸기맛 드릴게요? 네 딸기만 있는거 하나 주세요 네 여기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탕후루를 내 돈 주고 먹게 된다니 탕후루를 내가 탕후루를 먹게 될 줄 몰랐다 내가 탕후루를 먹게 될 줄 몰랐다 아이고 OK I came back 이곳은 탕후루입니다 여기가 탕후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게 한 번 먹어볼까요? 중국 음식이예요 오늘이 중국 음식이예요 그래서 어디에 가볼까요? 어디에 가볼까요? 마로니의 공원이 딱인데 마로니의 공원이 여기서 어떻게 왔었지? 바로 왼쪽인가? 왼쪽이군요? 파트에 오는 거 같아요 어디에 가볼까요? 어디에 가볼까요? 어디에 가볼까요? 어디에 가볼까요? 어디에 가볼까요? 어디에 가볼까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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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거같아요. 적군신 분은 있나요? 간 분 돌려서? 하세요. 저희 밴드 그리위치 인스타그램 팔로우 해주세요. 내가 돈달라고 안할테니까 팔로우하시고 결혼했으니까 아직 할거에요? 비추라고 안할거에요. 내가 춤과 불러주려고 했는데 아쉽습니다. 춤추고싶다고요? 춤추고싶다고요? 춰보세요 한번. 아니요 아니고? 아... 여기 어쨌든 여러분들 행복한 일 있을때 저희도 DM으로 불러주시면 우리가 가겠죠? 집에 오늘 제사를 하는데 분위기가 우중충하다. 저희가 다 갖고가서 제사상 앞에 노래 불러드리겠습니다. 재밌겠다 누구야? 좋은생각이야. 페이드 한번 부를까? 아... 한국노래 부를께요? 한국노래 부를께요? 한국노래 부를께요? 한국노래 부를께요? 한국노래 부를께요? 플라워? 너를 사랑해 여기까지 부릅니다. 아멘 아멘 시간이 흐른다 하루는 정하다 오늘 칠 곳을 찾아서 새들은 날아가 멀리 이렇게 아픈 날 눈물이 나는 날 사라져라 바람이 불어와 눈물을 담근다 콧물라 아무도 나를 찾지 못하게 사라질 아무일 없던 그저 그렇게 사라질 돌이킬 수 없이 너무나 머리 와버렸나봐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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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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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가세요? 마지막 곡 시간을 가야돼 누구인가? 누가 그런 말을 맞곡인가요 이제? 이게 맞곡을 해야되겠다 시간이 안만나왔어 오케이 오케이 진짜 맞곡하자 근데 이제 가야되는게 마이크 밧데리가 없어 이 듀라센이 부족합니다 마지막 곡 네 진짜 마지막 곡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그 밴드 그리니치였고요 인스타그램에 저기 팔로우하시면은 우리 소식 볼 수 있습니다 뭐 우리들이 뭐 어디서 공연을 하려고 애들이 앨범은 언제 낼건지 어? 뭐 몇살인지 그런거 볼 수 있나요? 몇살지 못봐요? 그 DM으로 물어보면 답해줄게 궁금하시잖아 몇살 먹었나요 이렇게 너 몇살이야? 일곱살? 몇살이요? 몇살? 아아 너무 귀엽다 일곱살이구나 나 일곱살때 뭐였지? 형 일곱살때 몇킬로였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궁금해 일곱살때 뭐 대충 뭐 대충 10킬로 아니었겠냐? 60킬로야? 일곱살때는 10킬로가 나가 그쵸? 마지막 나랑 오케이 여러분들 앵콜을 그렇게 하나 그러니까 할게요 네 가까이서 들으세요 앵콜으로 좋아 좋아 그만와 좋아 멋있어 좋아 좋아 그만와 멋있어 어릴로 좋아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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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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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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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에요? 뭐에요? 탕후루 지금 탕후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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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and they wanted to watch their band's music.